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우! 어? 볼트 저거 봐! 저기서 삐에로가 풍선을 나눠주고 있어! 우와! 맥스! 우리도 가서 풍선 받자! 그래 좋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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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 우호! 이 강아지 모양 풍선 저 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자, 여기 강아지 풍선 받아요! 우와! 정말 잘 만드시네요! 어이, 좋겠다 맥스! 삐에로님! 저도 멋진 풍선 만들어주세요! 네! 어? 알겠어요! 무슨 풍선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자, 받아영! 왕관 풍선이에요! 와우! 와! 멋지다 볼트! 잘 어울려! 나 뭐지? 내 함정에 걸려들었군요 바보들 아이고 재밌다 이 녀석 우릴 속였어 풍선을 주는 좋은 피에로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니 남을 속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지요 안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내 풍선 폭탄을 받아야 온다 피해 맥스 우리도 공격하자 좋았어 느려요 느려요 이것도 공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나 잡아봐라 메롱 얍 핫 이게 뭐야? 풍선? 샤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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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감 감소하니 제법이군요 아니, 또 뭐지? 더 강력한 폭탈이다! 이건 안 먹어라! 안돼! 이건 안 먹어라! 볼트! 재빠른 풍선 만들기 실력이 어떨까요? 니 녀석! 니 녀석! 장난은 이제 여기까지다! 아리맙지양! 동산총 성환! 받아라! 엑스웨폰! 이제 마무리해볼까? 엑스웨폰! 볼케이너 고릴라! 으응!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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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워! 으아아앗!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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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으아앗! 으아! 내 손 잡아 볼트! 어? 어! 으어앗! 으아앗! 아, 이 삐에로 녀석 이렇게 혼나고도 또 나쁜 짓 할 거냐?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좋았어! 좋았어! 해결! 친구들 안녕! 미니특공대의 볼트! 루시예요! 오늘은 볼트와 함께 랜덤 분장 놀이를 할 거예요 랜덤 분장 놀이? 루시, 랜덤 분장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앞에 분장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 두 개가 주어질 건데 서로 둘 중 하나의 상자를 선택해서 랜덤으로 얻은 분장 도구를 착용하는 게임이야 아하! 재밌겠는데?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 출동! 미니특공대 X! 그럼 첫 번째 상자를 주세요! 오! 상자가 생겼어! 볼트! 가위바위보로 누가 먼저 뽑을지 정하자! 그래! 좋아! 덤벼루씨! 가위바위보! 우와! 내가 이겼다! 내가... 내가... 졌잖아! 그럼 내가 이겼으니까 먼저 상자를 고를게! 음... 그럼 어떤 상자를 고를까? 아! 이거! 내 앞에 있는 상자로 고를래! 그럼 나는 내 앞에 있는 상자를 열면 되겠군! 자! 그럼 하나, 둘, 셋에 같이 상자를 여는 거야, 볼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자차차차! 어? 이게 뭐야? 가발? 하하하하! 볼트! 뽀글머리가 나왔네! 잘 어울리겠다! 뭐? 루시! 너도 이 가발 쓰면 웃겨 보일걸? 크크크크크크크! 아, 그게 뭐야? 완전 잘 어울린다! 웃겨 웃겨! 그럼 바로 다음 상자를 소환해볼까요? 두 번째 상자! 나와라! 얍! 루시! 이번엔 내가 먼저 고를 기회를 줘! 그래! 알았어! 흠...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지? 뭐야, 볼트! 빨리 정해! 좋아! 정했어! 난 루시 네 앞에 있는 상자를 고를래! 하하!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이게 뭐야? 도끼 아니야? 아이쿠! 루시! 이건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건 머리띠야! 이렇게? 머리에 착용해서 쓰는 거지! 짜잔! 나 어때? 머리에 톱이 박힌 것 같지? 우와! 진짜 그렇게 보인다! 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어디... 이차! 하하하하! 루시! 놔봐! 넥스가 나무줄 하다가 실수로 날아간 도끼가 내 머리에 꽂혔어! 하하하하! 뭐야, 그게? 근데, 볼트! 네 뽀글머리 가발 때문에 도끼가 파묻혀서 뭔가 엄청 웃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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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재밌다! 다음은 뭐가 나올까? 궁금해! 궁금하지?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상자를... 주세요! 루시! 이번엔 참참참 게임으로 누가 먼저 상자를 고를지 결정하자! 참참참 게임?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한다! 파이팅!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에이, 내 공격을 피하다니!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지! 그럼 다음은 내 차례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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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루시! 빨리! 참, 참! 참! 뭐야! 내가 또 친다니! 내가 또 친다니! 으아... 그럼 이번엔... 나도 볼트 앞에 있는 상자로 골라야지! 바로 열어보자!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이상한 안경이잖아! 못생겼어! 루시! 이거 봐! 나한테 눈알이 생겼어! 뭐야 그게 루시 너도 빨리 그거 써봐 이거 못생겼어 여장한 아저씨 같잖아 아니야 루시 예뻐 예뻐 내 안경 봐 루시 웃기지 자 그럼 마지막 상자를 열어봅시다 루시 마지막 상자는 특별히 네가 먼저 고를 수 있게 해줄게 그럼 내가 볼트의 상자를 골라줄게 오 그거 좋네 어떤 걸로 골라줄거야? 음 볼트의 상자는 어느 걸로 할까요 자 볼트 이거 너가 가져 어? 고마워 과연 마지막 상자엔 뭐가 들었을까? 오 마지막은 의상이네 좋았어 그럼 변신해볼까 루시 그래 자 하나 둘 변신 짜잔 짜잔 이게 뭐야 오 이 의상 정말 멋진걸 예 에 나도 루시처럼 이런 멋진 의상이 좋은데 이씨 웃기 운이 없구나 볼트 그래도 나랑 잘 어울리는데 자 그럼 테일스 타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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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하하 하하하 우후 하하하 예예예 좋아 친구들 오늘은 볼트와 함께 랜덤 분장 놀이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친구들 루시와 볼트 중 누가 더 재밌게 분장되었는지 누구의 분장이 더 잘 어울리는지 영상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친구들 루시가 더 잘 어울리죠? 아냐 내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하하하 그럼 다음 출동 시간까지 안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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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뿡 뿡 뿡 흠 흠 흠 룰루랄라 조용히 해 볼트 어? 얘들아 저기 부엉이가 누워있어 같이 갈 루시 어머 부엉아 괜찮니? 뿡 부엉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부엉이가 날개를 다쳤나봐 이보게 젊은이들 나를 좀 도와주게 부엉 부엉이가 말을 해! 우와! 어떻게 부엉이가 말을 하지? 나는 사실 마법사일세 사악한 어둠의 마법사 때문에 이렇게 부엉이로 변해버렸다네 뿡 근처에 내 마법약이 떨어져 있을걸세 그걸 좀 주워다 주게나 뿡 흠 약이 주변에 떨어져있다는 말인가? 찾아봐도 잘 안보이는데 어? 찾았다! 여기 알약이 떨어져있었어 세미! 우와 부엉아 내가 지켜줄게 뿡 으으으음 쁘 고맙네 미니특공대 어? 어? 어억? 히히히히히히 크흐이 전체들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자 모두들 시간이 없네 일단 나의 마법방으로 가세 20팀 빨려들어간다ателей 빨리 들어간다! 빨리 들어간다! 어? 어? 우와! 우리 순간이동한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마법의 힘인가? 루시 우리 지금 어디로 온거야? 글쎄 우린 지금 마법사의 방에 온게 아닐까? 여호호호호호호호호! 젊은이들 놀랄 시간이 없네 앞을 보게나! 애들아! 저길 봐! 저기! 아까 그 부엉이가 있어! 여기까지 오느라 내 마지막 힘을 써버렸어 그래서 잠깐 마법사가 되었지만 사실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네 부엉! 저..저주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거지? 설명할 시간이 없네 곧 어둠의 마법사가 올테니 그 전에 여러분들은 마법을 배워 그 녀석을 막아야 하네 부엉! 우와! 우리가 마법을 배운다고? 흥! 사악한 마법사쯤이야 내가 금방 해치워줄테다! 우와! 멋지다! 우와! 마법 도구들이잖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는 아주 강력한 마법사라네 부엉! 그 마법사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부엉이가 돼버렸지 우와! 변신술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난 꼭 배우고 싶어! 저주라니 정말 위험해 보이는군 조심해야겠어 볼트! 자네는 내가 시키는대로 하게 우선 지팡이를 들고 날 따라 주문을 외우게 히빌라 미아디! 히빌라 기아디! 이게 뭐야! 맥스! 너 머리털 모양이 너무 웃기다! 미안해 맥스 주문이 틀렸잖아 부엉! 다시 해보게 부엉! 볼트! 이상한 머리털이 생겼잖아! 다시 해볼게 자 간다! 이야압! 히빌라 미아디! 우와! 볼트가 강아지로 변했어! 왈왈! 좋아! 성공했어! 왈왈! 볼트! 변신에 성공했구나! 대단해! 좋아! 볼트! 다시 주문을 외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왈왈! 아! 알겠어! 히빌라 비아디!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볼트 너! 마법에 재능이 있어! 흥! 시시하군! 겨우 강아지라니! 마법사! 좀 더 대단한 마법은 없어? 어헇호허허허허허허! 샘이 저기 마법 책을 가져오게 부엉 자네에겐 봉인술을 알려주겠네 이 마법은 굉장히 어렵다네 자네의 머릿속에 주문을 넣어주겠네 부엉 부...부엉 으악! 으악! 뭐지? 머릿속에 뭔가 들어오고 있어! 왠지 마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루시와 맥스, 둘에게는 내가 방어마법을 전해주지 뿡! 뿡! 으악!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긴 것 같아! 으악! 으하하하하하 어서 피하게! 어둠의 마법사가 왔어! 그 녀석이 와버렸다고! 어? 이게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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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리와! 어서 빨리 숱자! 으악! 흔들린다! 부엉이 마법사 너만 없어지면 내가 최고의 마법사가 된다 미니트 꽁대 저 녀석을 마법으로 자극하게 저 녀석은 승부욕이 강해 부엉 내가 변신 마법으로 시간을 끌게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부엉아 내 마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봐 거기 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녀석은 누구냐 난 최고의 변신 마법을 쓸 줄 알지 잘 보라고 이얍 이발라 비아디 상어 상어 이거 보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변할 수 있어 난 더 대단한 걸로 변신할 수 있지 역시 난 최고야 이게 뭐야 부엉 저 녀석이 흥분했군 좀 더 자극하게 부엉 덩치만 컸지 형편없잖아 난 더 복잡하고 멋진 걸로 변할 수 있다고 이얍 힐라비 힐라비 하하하 구렁구렁 난 멋진 경찰차다 헉 건방진 녀석 이건 어떠냐 이역 내가 좀 더 멋지군 하하하하 별것도 아니군 어떠냐 멋있지 않느냐 하하하하 볼트 저 녀석이 완전 흥분했어 좀 더 자극해 잘하고 있어 저 녀석을 더 작게 변신하게 만들게 알겠어 이봐 풋내기 마법사씨 이번엔 아주 작은 걸로 변할 거야 넌 절대 따라하지 못할걸 이얍 변신이다 이거 보라고 아주 멋지지 하하하하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고 하하 한심하군 겨우 그 정도인가 난 더 작아질 수 있지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거라 끼어업 아주 작게 변신이다 하하하하 내가 너녀석보다 훨씬 작고 멋지게 변했다 잘 보거라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하하하하 지금이야 저 녀석을 붙잡게 찾았다 이걸로 가둬야겠어 건방진 녀석 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나 안 돼 이 녀석 힘이 너무 강해 곧 놓칠 것 같아 도와줘 루시 자네의 마법으로 저 친구를 도와주게 부엉 알겠어 부엉아 고마워 루시 이제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 차례다 널 여기에 가둬주마 봉인 마법 발동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안돼 빨려간다 크 으아아악 폭임 되고 말겠어 실어 실어 앗 으아아악 우아아악 난 세상을 지배해야 돼 하하 좋아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흥 어이쿠 으어 으아 귀여운 부엉이가 할아버지가 되었잖아! 얘들아, 나 원래대로 못 돌아가겠어.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자들 도와주겠네. 하하! 정말 마법은 대단해! 변신 마법은 정말 최고야! 내가 유리병으로 어둠의 마법사를 붙잡았다고! 다들 정말 잘했어! 고맙네, 미니 특공대! 으하하하하하! 지금부터 즐거운 할로윈 파티를 시작하지!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쌤이, 좀 출출하지 않아? 내가 먹을 것 좀 가져올게. 그래, 뭐 좀 먹... 우와, 이거 뭐지? 볼트, 이게 갑자기 왜 냉장고에 있는 거지? 맥스나 루시가 가져다 놨겠지. 빨리 먹자. 난 파란색. 맛있기만 하구만. 볼트,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다니까. 안 먹을 거면 그것도 내가 먹는다. 안 먹겠다고는 안 했다고. 앙. 이거 진짜 맛있는데... 쌤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방금 무슨 일에... 어라? 뭐야? 이건 볼트잖아? 볼트! 볼트! 일어나봐! 왜 그래... 쌤이... 내가 한 명 더 있잖아! 볼트! 정신 차려! 난 쌤이야! 방금 먹었던 초콜릿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바뀐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쌤이로 사냐고! 고고! 나도 마찬가지거든! 뭐지? 너... 해피 할로윈! 이씨... 선물을... 잘 받으셨는가? 이 자식! 먹을 것으로 장난해치다니! 너무 화내진 마!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뒀다고... 협동심 테스트를 통과하면 말이지! 혀... 협동심 테스트? 흑흑흑! 마프관으로 저기 보이는 풍산을 터뜨리면 제시어가 나올 거야. 제시어를 듣고 서로 동작이 일치하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아주 쉽지? 오호! 진짜 재밌겠는데? 아... 볼트 이 녀석이랑 진짜 안 맞는데... 큰일이군... 첫 번째는 역시... 파란색 풍산! 미션! 티라노사우루스! 미션! 티라노사우루스! 지진! 네, 한 посмотрю! 배의 썩! 하... 어... 뭐야! 진짜 Walloon 이싀냐? какая! 진짜 티라노잖아? 으아... 어디? 볼트 살려!!! Digonements 안전 지 redold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이런 이런 협동심은 완전 꽝이구나 이제 남은 기회는 4번이라고 다음 문제 미션 좀비 어? 뭐야? 또 틀렸어? 설마... 좀비다! 내가 못살아! 미션 늑대 미션 고양이 미션 고양이 미션 고양이 미션 고양이 미션 고양이 미션 고양이 Video 고고기 원 started 미션 고양이 안 돼! 고양이로 변해놔!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준비한 할로윈 이벤트 어때? 아주 큰 사지! 난 고양이가 무섭다고! 이제 기회는 마지막 한 번! 이번에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그대로 살게 되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럴 순 없어... 마지막이라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너로 정했다! 미션! 미니 특공대 X 미니 특공대 X 미니 특공대 X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미니특공개야! 미니특공개 X! 이 녀석들 맨날 다투기만 하더니 제법이군 약속대로 저주를 풀어주지 즐거운 할로윈 보내라고 드디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볼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티났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 stad г이 reload 오 excit Burma 이리 مس기나 불편 inference 오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